기껏 숨겨놨는데 아무도 안찾아져서 슬쩍 품거면 되요 근데 그런거 있지 않을까? 게임사 분들, 게임 만드는 분들 이스터에그 같은거 숨겨놨는데 아무도 몰라가지고 본인이 푸는 그런거 있지 않을까? 근데 그럼 살짝 서운하니까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너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진짜 놀랐네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아니 아니 너무 다 당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지직거리는걸로 이리 놀라면 아니 놀랬어요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 나 진짜 아니 헤드셋 터진줄 알고 돈 나가는 생각 먼저 했네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아니 아저씨 제가 다 놀랐잖아요 젤다도 공주이름이던데 와뚜도 공주님 이름인가요? 아 깜짝이야 아저씨